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식욕 어떠신가요? 사실 식욕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식욕이 왕성한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식욕이 너무 떨어져도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죠 우리가 잘 먹어야 건강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식욕이 너무 왕성해서 참을 수 없다면 그렇죠 비만이 생기고 여러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죠 오늘은 제가 식욕이 참을 수 없다면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식욕이 왕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동작을 취하니까 식욕이 좀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그 결과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함께 이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좋은 경험이 되셔서 정말 그런 식욕이 떨어진 여러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내셨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이상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미국 세인트루크 병원의 연구진이 연구한 자료인데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고도비만 환자 남녀 55명을 이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분들 체질량 지수가 평균적으로 43.7이라고 합니다 BMI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잠깐 BMI 수치 바로 체질량 지수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우리가 자기의 체질량 지수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이것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신의 키와 몸무게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계산 공식이 있지만 공식대로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네이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체질량 지수 또는 BMI라고 이렇게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계산기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몸무게와 키만 입력을 해주면 바로 수치가 나오죠 그 수치가 얼마 이상이면 비정상이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요 보통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보는 경우는 내가 있고요 또 외국 기준으로는 뭐 30 이상을 비만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또는 학회에 맞다 좀 기준이 다르지만 아무튼 25 이상이면 정상 체중은 아닌 거로 보셔야 되는데요 아무튼 본인의 BMI 수치를 좀 아셨으면 좋은데 여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연구의 실험 대상자들은 평균 수치가 43.7이었으니까 굉장히 고도비만이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시골을 가라앉히기 위한 몇 가지 동작을 한번 해보게 하고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네 가지 동작을 시켰는데요 첫 번째 동작은 바로 뭐냐면 손가락으로 이마를 두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은 바로 귀를 두드리거나 귀를 마사지하는 동작 세 번째 동작은 발가락을 두드리거나 발가락을 마사지하는 동작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작은 아무것도 없는 벽을 그냥 응시하는 동작입니다 이런 동작을 30초 이상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식욕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어느 동작이 가장 효과가 좋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말씀드린 이마를 두드리는 동작이었습니다 이마를 약 30초 동안 두드리고 나니까 식욕 억제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동작보다도 이마를 두드리는 동작이 10% 이상 더 효과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보고 나서 이것을 한번 활용해 봤어요 그리고 밥을 먹다 보면 이 정도면 좀 배가 부른 것 같은데 조금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한번 잠깐 참으면서 이마를 좀 이렇게 30초 이상 두드려 봤더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활용해 보시고 또는 자기 나름대로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댓글로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식욕을 참을 수 없다면 30초 동안 여기를 두드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연구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